HLB 소식이 나왔죠. 엘레바 난수암 신약, 올해 FDA 승인 신청, 매출 1조 시장을 기대한다. 이런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기사로 또 나왔습니다. 지금 HLB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다 잘 진행을 하고 있죠. 다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 번에 다 반영이 되겠죠. 보시면 3세대 난수암 신약이 올해 FDA 판매 승인을 앞두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판매 승인이 획득하게 되면 연간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세대 난수암 신약이니까 아주 기대가 되죠. 스웨덴 바이오 기업인 오아스미아의 난수암 신약인 아필리아, 일전에 라이센스 인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아필리아 권리를 이전을 받았습니다. 올해 초에 유럽에서 승인이 난 약물이고 현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유럽에서 승인이 난 약물이기 때문에 승인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외신 보도 자료에 따르면 엘레바 측은 아필리아의 미국 판매를 위해서 가장 빠른 신약 승인을 위해서 FDA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필리아는 파클리 탁셀의 3세대 신약입니다. 2세대 제품인 아브락산의 2018년 매출이 1조에 달하기 때문에 아필리아가 승인을 받을 경우에 최소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난수암은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매년 23만 명이 발병하고 이 중에 15만 명이 사망을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암이죠. 이런 부분 지금 이 아필리아 라이센스 인 부분도 있고 리보세라닙도 있고 내년 되면 아주 폭발을 하겠죠. 아주 폭발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현실화가 되면은 야 이제 HLB 역시 장난이 아니었구나. 뭐 이렇게 시장 인식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 승인 신청을 하고 결과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주가에 생각보다 좀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이런 것도 한 번에 다 반영될 수 있겠죠. 한 번에 충분히 다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리보세라닙과 이뮤노믹의 교모세포종 그리고 지금 이 아필리아 이런 3대장이죠. 이런 세계 삼각함대를 이제 구축을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바이러스 백신 이뮤노믹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죠. 그게 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 상황과 현재 거래원을 좀 보면은 지금 0.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분봉으로 보시면 저 소식이 나오면서 한 번 올라섰는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크게 반응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이런 호재 소식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있는 상태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되게 되면은 아주 강한 모습이 한 번에 나타나겠죠. 지금 이렇게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좀 모았다가 한 번에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신한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신한 쪽에서 계속 주가 상승을 가로막는 그런 창구로 집요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한 쪽에서 그리고 미래대우에서는 들어오고 NH에서 들어오고 계속 신한 NH 이 두 개가 이렇게 하고 있죠. 어찌 보면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인위적으로 지금 누르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소식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를 가로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계속 막는다고 해도 결국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하나 현실화가 되면은 한 번에 다 보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나하나 그때그때 보상을 받으면서 올라가면은 가장 좋겠지만 지금 뭐 상당히 누르는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움 쪽에서 조금 사고 있고 한국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삼성 쪽에서는 계속 이제 관망을 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오늘 생각보다는 그렇게 아주 강하진 않죠. 이 코스피가 1.7% 어제 그래도 미국 시장 대비해서 금요일 날 많이 하락한 것 대비해서 상당히 선망했죠. 우리나라가 또 선반영을 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 시장에 좀 어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7% 그러나 코스닥은 여전히 강하죠. 여전히 지금 3% 정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런 좋은 소식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신약 신청을 위해서 가장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엘레바에서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주가가 상당히 틀어막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상당히 틀어막히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좀 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아주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가 되면은 때가 되면은 언젠가 폭발하겠죠. 폭발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때가 언젠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시간은 잘 가고 있고 이제 3월 달도 마지막이고 이런 매출이 이제 1조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건 라이선스인이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의 이런 매출 영업이익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에 비하면 많이 약하겠죠. 라이선스인이기 때문에 좀 약하겠지만 그래도 1조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고 지금 리보세라닙과 함께 야필리아 그리고 교모세포종 치료제 이런 부분이 3대 축으로 아주 강력하게 HLB를 지탱을 해주겠죠. 지탱을 하다가 강하게 이끌고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보시면 지금 생명과학은 계속 강하죠. 2% 올라서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은 지금 완전히 상승 추세로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21선 뚫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좀 가벼운 종목들이 잘 나가는 그런 시장 분위기죠. 지금 그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는 이런 소식이 나왔지만 이제 1% 수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런 부분 한 번에 다 반영이 되겠죠. 어느 시점이 되면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4월 20일이면 유상증자 기준일이죠. 그런 부분이 지나고 또 결정되는 가격 기준일도 지나고 그런 기간들을 좀 지나고 나면 좀 움직이지 않을까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됩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왜 이렇게 누르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상당히 좀 누르고 있는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지금 신한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호재가 나와도 올라가는 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시장이 이제 이런 바이러스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완전히 살아나는 시장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런 시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강하게 올라설 가능성이 아주 커지겠죠. 그렇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다가 이 나스닥 선물이 0.6% 정도 오르고 있지만 외인 기관들이 지금 뭐 계속 누르고 있죠.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서 지수 관련 주인 HLB는 계속 이제 그런 핑계를 대고 어떤 세력이 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뭐 이 실적이 잘 나온 부분 가지고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죠. 정말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죠. 상당히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가겠죠. 때가 되면은 크게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런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회사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물도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나오겠죠. 나올 겁니다.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